제가 최근에 사용한 엔진오일이 박사님 이전 회사에서 출시한 바이오1을 사용했는데 최초 주입량보다 줄어 있어서 약 400ml를 보충했습니다 이전 PAO1, 세븐골드, 메탈로센 등에서는 확인했을 때 최초 주입량과 거의 비슷했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바이오 엔진오일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컨셉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 얘기하는 에스테르도 바이오 엔진오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하자면 식물성 원료를 가지고 만든 PAO 폴리알파올레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알파올레핀도 조금 그렇다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중간중간에 올레핀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인터널 올레핀이라고 해야 되겠네 PIO라고 해야 되겠네 식물에 보면 우리가 끈적끈적한 송진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이드로카보노로 된 테르펜이라는 그런 물질이에요 테르펜이라는 거는 탄화수소가 있고 중간 또는 끝에 부분 이렇게 올레핀기가 이렇게 탄화수소가 이중 결합으로 되어 있는 그 결합들이 있는 그 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있는데 PAO도 사실은 화학적 PAO도 미니얼 알파올레핀이라 그래서 알파 첫 번째 줄에 두 개의 올레핀 즉 이중 결합이 있고 탄화수소 체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를 지글러나타 총매 또는 메탈로센 총매를 이걸 끊어서 붙이는 게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폴리알파올레핀 즉 PAO라는 기유를 만드는 건데 얘네는 식물성에서 뽑다 보니까 탄소 개수가 그렇게 고르지는 않겠지 올레핀 끊어진 데가 중간중간에 있을 거고 뭐 앞에도 있을 거고 하니까 이 구조 자체가 고르게 구조를 숨기진 않아요 인위적으로 붙인 건 맞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정제에서 나오는 그룹 1, 2, 3보다는 좋은 성향을 가지게 될 거예요 이거 만든 회사가 미국의 나비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만든 기우입니다 기우 등급을 그룹 3 플러스 등급이라고 본인들이 확정을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합성 완전 PAO랑 SL 이런 엔진오일이랑 비교를 해봐라 그러면 단점이 있을 수 있겠지 왜냐면 걔네들보다 전단한 정성이 떨어질 거고 사나한 정성이 떨어질 거니까 아 또 단점 또 있네 비쌌지 인위적으로 또 식물에서 추출해야 되잖아 그걸 또 다시 합성해야 되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비싸겠죠 사실은 얘네가 벤처기업일 때도 얘네들 알고 있었어요 아미리스라는 스타트업이었어요 쉐브론이 투자를 했지 얘네들이 조인트 벤처를 만든 게 나비사야 더 많이 알려야 될 거 아니야 앞으로 좀 더 싸게 팔려고 노력을 하는 거 같아 예전엔 되게 비쌌는데 들어오는 원료 값이 예전만큼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 합성을 할 때 원료에 따라서 합성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달라지는 건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원료의 차이에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료에 걔네들이 분자 결합에 어떤 방식으로 붙어있느냐에 따라서 이중 결합이 어디 갔다 붙어있고 여기에 불순물이 뭐가 붙어있는지 옥시전이 어디 갔다 붙어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결합 구조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게 에너지 차별이 있다 해서 끊어지는 게 달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들면 사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정한 원료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만들어서 합성을 해놓으면 합성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예측하는 수명을 만들어진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기름은 다 같으니 섞일 수 있다 라는 말씀 해주셨어요 기존 그룹3 혹은 그룹3 플러스 또는 PAO 기반 오일과 혼합 시에 바이오 엔진 오일이 실제 엔진에서 성능 변화가 있을까요? 합성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탄화수소 계열 또 하나는 실리콘 계열 그 다음 또 하나는 할로겐 계열이라 해서 염소, 플로린, F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 내가 얘기한 적 있었죠? 그것들이 끼어 있는 거 그런데 사실 엔진 오일에 쓸 수 있는 거는 탄화수소 계열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섞으면 섞여 PO랑 그룹3이랑 섞는데 잘 섞이잖아요 그래서 섞어 쓰잖아 아까 바이오 베이스 오일이라고 했는데 PO의 종류잖아요 그죠? 얘네도 그룹3이랑 당연히 섞이겠지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면 PO를 쓰지 왜 얘는 바이오 PO를 왜 쓰냐고 그렇게 나올 수 있죠?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Sustainability입니다 Carbon footprint라고 얘기해요 카본을 줄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하는 모든 물질 환경에서의 탄소 배출을 줄이자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줄이는 게 예전에는 제조하는 거에서만 줄이자고 주구장창 얘기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제조할 때 들어가는 전기에서도 카본을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실생활에 우리가 쓰는 거 뭐 이런 거에서 전부 다 카본을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 세계의 기관들 그 다음에 정부 이런 데서 전부 다 이제 앞으로 이 카본 온실 게스를 줄여야 되는데 카본을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거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놔 그래서 그거를 카본을 제일 많이 쏴주는 애들이 나오는 애들이 자동차 회사나 이런 회사들이죠 그래서 걔네들한테 조건을 걸어 2050년까지는 카본 제로입니다 여기 원료 자체를 바이오에서 만들었으니까 식물에서 추출해갖고 거기서부터 만들면 여기에서 생기는 원료에서부터 생기는 카본이 없어져요 그럼 이걸 쓰면 뭐가 되겠어요? 탄소주리원진 물질이 되는 거예요 이게 포커스입니다 바이오 메스라고 이름을 딱 바이오로 붙인 게 그래 식물성이니까 깨끗하지 이게 사실 주가 아니고 카본을 줄이는 앞으로의 이런 물질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려고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통 같은 경우도 이 플라스틱이잖아요 폴리머인데 이거를 녹말 같은 데서 만들어서 폴리머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카본 풋프린트 줄이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회사들이 이렇게 해서 카본 풋프린트를 줄이는 거예요 마흔 훗날에는 반드시 바이오로 생산된 바이오 원료로 쓴 그런 윤활료 제품을 써라라고 명시가 딱 되겠지 그래서 이런 나비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미리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PAO 못 쓰잖아 앞으로 내 거 써 식물성으로 만든 PAO야 이렇게 되는 거지 100% PAO와 PAO 100%가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PAO가 들어갔다라는 말로는 그때 말씀해주신 게 10% 이상? 원래는 10% 주제 같은 게 생긴다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내가 이것도 찾아봤어요 GS 칼텍스, 킥스 바이오 원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두 가지 종류인데 5W 30은 26% 넣고 0W 20, 86% 넣었어 그 얘기는 뭐냐면 나머지는 첨가제예요 USDA 거기서 주는 인증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를 통과를 했더라고 바이오 엔진 오일 질문자님의 질문을 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바이오 원을 사용했을 때 최초 주입량보다 줄어 있었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줄었다는 얘기는 다른 오일을 썼을 때는 안 줄었었는데 바이오 오일을 썼을 때는 줄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엔진의 간극, 하도회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엔진 룸에서 발생하는 열도 똑같다는 얘기죠 거기서 발생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증발됐다는 얘기밖에 안 돼 탄소 체인이 끊어져서 날라갔다는 얘기거든요 탄소 구조가 물론 PO처럼 붙이긴 했지만 분자 구조 자체의 식물성이기 때문에 결합 구조가 결합력이나 이런 게 약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붙어서 여러 개를 붙였지만 그 부분이 약하게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떨어져 나간 것들이 증발돼서 없어진 거라고 말할 수가 있죠 지금 현재의 현재 기술과 원료 이런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문제예요 앞으로 개선이 될 겁니다 그냥 메탈로션을 쓰시라고 하는 게 더 낫겠네요 그럼 내 입으로는 그렇게 못하지 엔진 오일이나 유난류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번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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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아웃